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여러분 54강에서는요. 뭘 배울 거냐면 관계형용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관계형용사는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많이 들어봤지만 관계형용사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계형용사는요. 말 그대로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용사죠? 관계시켜주는 형용사죠. 앞에 선행사가 있고요. 이 선행사를 연결해주는 거죠. 선행사가 있는 이 앞에 있는 문장과 관계형용사가 이끄는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형용사라는 거죠. 그 형용사의 대표적인 기능이 뭡니까? 뒤에 뭐가 와요 형용사는? 명사가 오죠. 그래서 관계형용사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붙어요. 그리고 명사가 붙으니까 이 하나의 덩어리가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얘가 만약에 주어라면 뒤에 동사가 오겠고 얘가 만약에 목적어라면 뒤에 뭐가 와요? 주어동사가 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 이 하나의 이 전체의 덩어리가 얘네가 이끄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말보다 실제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the letter. 그 편지가 쓰여졌죠. is written. 그런데 어떻게 쓰여졌어요? in French예요. 프렌치. 이 프랑스어로, 불어로 쓰여졌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랭귀지가 나왔죠. 얘가 관계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명사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관계형용사고 형용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체 덩어리가 지금 이 관계절 내에서 뒤에 주어 나오고 do not understand 동사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가 빈 거니까 이 관계형용사와 붙어있는 이 명사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관계절 내에서는. 그런데 아무튼 얘네들이 이 앞에 있는 선행사인 프렌치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지는 불어로 쓰여졌고 그런데 그 언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죠. 되셨죠? 그래서 이 위치는 관계형용사는 앞에 있는 프렌치를 받는 겁니다. 자, 밑에도 계속 보실게요. 자, 나는 줬죠. 그에게. 그렇죠? 뭘 줬어요? what money I had with me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관계형용사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what의 용법으로 what이 이제 그냥 의문형용사나 관계형용사 둘 다 쓰일 수 있는데 아무튼 얘가 무엇 말고 모든이라는 뜻도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돈이에요. 모든 돈인데 내가 가졌던. 그렇죠? 나와 함께. 내가 나와 함께 가졌던 모든 돈을 내가 그에게 줬다는 거죠. what은 무엇도 있지만 모든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뭐 관계. 왜냐하면 선행사가 앞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얘는 what의 의미로. 그렇죠? 이거 하나의 개별 의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문형용사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는 Will soon be able to read이에요. 그렇죠? 너는 곧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뭐를요? Whatever book you like. 그렇죠? 이것도 복합관계형용사죠. 그렇죠? 복합관계형용사. 왜냐하면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덩어리가 지금 이 관계절 내에서는 아, 목적으로 쓰여 있고 뒤에 주호동사죠. 너가 좋아하는 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렇죠? 어떤 것이라도 너는 곧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패턴 문장을 통해서 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아, He did not talk much죠? 그래서 그는 뭐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what little? 그렇죠? what little he said죠? 자, 얘가 지금 아, 또 아까 전에 그, 그 what입니다. what little he said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what 다음에 little 이렇게 오고 뒤에 이렇게 뭐가 불라불라 오잖아요. 이때 이 what little는 뭐냐면요.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예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what little he said 하게 되면은 뜻이 뭡니까? 그가 말을 했는데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말을 얼마 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뭐예요? well said죠. 아, 이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가 말을 하기는 하는데 거의 안 하는 그 말이 일반적으로 잘 말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수가 적은 사람인데 그런데 가끔가다가 아주 조금 말을 해요. 그렇죠? 그게 이 표현이에요. 조금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보통 그렇죠? 대체로 잘 말해졌대요. 훌륭한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무튼 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트래블드 여행했죠? 함께 예, 에즈팔 에즈 파리스 그러니까 파리까지예요. 에즈팔 에즈는 뭐뭐까지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파리까지 함께 여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치 플레이스죠? 예, 관계형용사 절이죠. 그래서 바로 그 장소 에요. 그 장소 이 위치는 파리를 이제 받는 거죠. 바로 그 장소 에 전치사까지 붙어있습니다. 그 장소 에서 우리는 어 파티드 컴페니 에요. 헤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냥 이 파트가 자동사로 쓰일 때도 헤어지다 인데 파티드 컴페니 해도 이 하나의 덩어리로 헤어지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파리를 받는 거죠. 그 파리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헤어졌죠. 파티드 컴페니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will be thankful for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감사해요? what help 그래서 어떤 도움에도 그쵸? you can offer him 너가 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도움에도 그는 감사할 것이다. 되셨습니까? 얘도 음은 형용사로 볼 수도 있죠. 어떤 도움에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 have come to offer 나는 제공할 제공할 것이다. 제공하게 제공할 것이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제공합니까? what service I can offer 그쵸? 모든 도움이겠네. 여기서는 어떤 보다도 그쵸? 이때는 모든 이 날 것 같아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그쵸? 그 서비스를 나는 어떻게 한다? 제공하기 위해서 왔다네요. 이때는 그쵸? 제공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좀 더 매끄럽게 해석이 되네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I have come 나는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e stayed there for a month 그래서 우리는 머물렀죠. 거기에 한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거 위치 뭘 받는 거예요? 한 달을 받는 거죠. 앞에서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종종 방문했다. 교회를 방문했네요. 그쵸? 교회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단어 보면 반갑습니다. 계속 보시면 그는 또 saves 아꼈다 절약하다 이런 데 또 있잖아요. 저축했다 도 되고 What little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정말 적은 거죠. What little money 그쵸? 그가 벌었던 그 얼마 안 되는 돈 그가 벌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절약하거나 저축하거나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너는 You can rely on 이니까 너는 의존할 수 있죠. 그쵸? 뭘 의존할 수 있어요? 복합관계 형용사죠? 어떤 약속 이라도 He may make 그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이라도 너는 의지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되게 신뢰가 신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이라도 You can rely on 신뢰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Let me know 그쵸? 내가 알게 해줘라. 뭐를 알게 해줘요? Whatever accident 어떤 사고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던지 그쵸? 너의 여행 동안에 너의 여행 동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던지 간에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You may take 너는 취할 수 있대요. 선택할 수 있대요. 뭐를요? Whichever course you think 그쵸? To be right 여기 있는 지금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죠. Whichever course 가 지금 앞으로 나간 거고 이 위치는 복합관계 지금 형용사로서 명사자로 이끌고 있는 거죠.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과정이든지 과정이라도 You may take 니까 너가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셨고요. 자 좀 더 이제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걸 좀 확인해 볼게요. 자 She never spoke 에요. 자 결코 그녀는 말하지 않았대요. 그쵸? 뭐에 대해서? 그녀의 첫 번째 남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리즈가 나오면 일단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뒤에 보면은 동격이죠. 아니 동격이 되나 죄송합니다. 그 뭐라 그러죠? 강조용법 강조용법 아 자꾸만 요즘에 이런 거 아주 단순한 것들을 가끔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강조용법은 이리즈하고 데트 사이에 있는 내용이 강조되는 거죠. 자 뭐가 강조됩니까? only from other people 이니까 다른 사람 으로 부터만 그쵸? 다른 사람 으로 부터만 나는 have run 태어 배웠 배웠다는 거죠. 뭐를요? what little 뭐랄새 아까 전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모든 것 내가 아는 그에 대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아는 얼마 안 되는 모든 것을 내가 배웠는데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부터만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녀가 그녀의 첫 번째 남편에 대해서는 결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 그 country죠. country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네요. 그 나라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technically developed country죠.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고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very little agriculture land 니까 여러분 농지죠. 농지 농지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농지 농지가 매우 적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의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어때요? 그 나라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mountainous니까 산지예요. 산지. 그렇죠? 산지고 그리고 우디디드예요. 우디드는 이제 숲이거나 또는 baron 배로는 불모지죠. 불모지 불모지 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대부분은 산지고요. 그리고 이제 either a or b 숲이거나 숲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불모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hat 에러블랜드죠. 그러니까 에러블랜드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경작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이죠. 그렇죠? 경작할 수 있는 어떤 땅이죠. 경작할 수 있는 땅. 그 다음 이제 대열 이즈가 이제 뒤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경작지죠. 경작지가 있는 것. 존재하는 그 경작지의 모든 곳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is intensely cultivated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집중적으로 경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경작될 수 있는 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경작할 수 있는 땅 모든 곳.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됐다? 아주 집중적으로 경작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말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 남 오브 더 보이즈죠. 그 소년들 중에 어떤 사람도 그런데 그 소년들 보이즈들은 누굽니까? 후부터 또 가로에 열어갖고 리젠스터까지 걸어 닫아야겠죠? 바로 그 재앙을 일으켰던 재앙을 일으켰던 소년들 중에 누구도 그렇죠? 이 팔로우드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뭐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뭘 배워요? 운명이죠. 운명은 운명인데 어떤 운명입니까? 디 운디드봉이니까 그 부상당한 소년이죠. 부상당한 소년의 운명을 그렇죠? 운명을 알기 위해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상당한 소년의 운명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here was one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죠?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한 소년이죠. 한 소년이 있었는데 얘는 누굽니까? 바로 목격했던 그렇죠?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 사건을 갔다가 멀리서 그리고 갔던 사람이에요. 어디 그 to render니까 이 랜더는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다 됩니다. 얘는 그래서 요건 운명을 제가 적어드리면 이 랜더 다음에 그렇죠? 랜더 다음에 뒤에 이렇게 IODO가 그렇죠? IODO 간접목적과 직전목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4형식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랜더 다음에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가 오는 걸로 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다가 좀 적으면요. 랜더 다음에 랜더 다음에 A가 나오고 as 또는 into가 나온 다음에 B가 나오면요. 이때 랜더는 뭐랑 같냐면 translate하고 translate하고 뜻이 같아요. 번역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what service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도움을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 그러한 소년도 있었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 재앙을 일으켰던 소년들 중에 누구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알기 위해서 운명을 부상당한 소년에 그러나 하나가 있었죠. 하나는 누굽니까? 멀리서 사건을 목격했고 그리고 제공하기 위해서 왔던 뭘 제공해요? what service he could 그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소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때까지 what little doubt I had entertained of this full man's insanity 상당히 기네요. 그죠? 모든 작은 의심이에요. 그죠? 모든 작은 의심인데 어떤 작은 의심입니까? 내가 entertain 품다죠. 자 뭐에 대해서 이 아주 그 이 가난한 남자의 불쌍한 남자의 이 정신 이상이죠. 그죠? 이 정신 이상에 대해서 내가 품었었던 어떤 작은 모든 작은 의심은 그죠? 얘가 지금 하나의 덩어리네요. 의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was put finally at last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was assured 에요. 확인되다 또는 안심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요. 뭔가 좀 안심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남자의 그 정신 이상에 대해서 내가 품었던 그 모든 작은 의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확인되어져서 안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have no alternative but 동사 원형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have no choice 를 쓸 수도 있죠. choice but 동사 원형 하면 결론 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안이 없다 즉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그쵸? 그가 뭐하고 있다고 striking with lunacy 바로 lunacy 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좀 불쌍한 남자가 정신 이상인지에 대해서 품었던 어떤 그 작은 의심이 이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확인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확인이 확인되어졌고 마침내는 편안함으로 두어졌으니까 이게 확인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되어져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아 그가 이 lunacy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문맥이 없고 한 문장만 있다 보니까 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5번 또 열심히 읽어보죠. 자 벗으로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보니까 여기 쏘가 있고 대시 있네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죠. 자 나는 너무 흥분했죠. 그렇죠 뭐에 의해서 프로스펙트는 뭐예요. 가능성 이죠. 가능성 전망 이런 뜻인데 뭐에 나의 탈출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좀처럼 듣지 못했죠. 뭐를요. What they said 그들이 말했던 것을 좀처럼 듣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Take A for B 나의 침묵을 Patience 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Take 다음에 A for B 는요 이게 A를 비로 오해하다 이 뜻도 있구요. 오해하다 그렇죠 생각하다 여기다 이 뜻도 있어요. 둘 다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 Silence 를 Patience 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그렇죠 이 경우는 뭐죠 바로 앞에 있는 Silence 를 Patience 로 생각하는 것 이 경우에 그들은 생각했었음 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나를 매우 인내심이 많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었음에 틀림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나는 썼어요. 많은 책을요. 그리고 나는 계속 했죠. 그렇죠 뭘 가지고 계속 했냐면 위드부터 괄호 좀 열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증가하는 어떤 부지런함 그렇죠. 증가하는 그러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계속 했대요. continue 다음에 to 가 연결되는 거네요. 뭐하기를 더 잘 쓰려고 노력하기를 계속 했대요. 그리고 나는 discovered 발견했죠. 나의 한계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모처럼 보였어요. it that 그것은 나에게 데리아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데리아의 내용을 보시면 그 유일한 합리적인 것 유일한 합리적인 것이 뭐다? to aim at 목표를 두는 거죠. 어디에? what excellence I could within them 그렇죠? 바로 그 them 한계들 그 한계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최선을 목표로 두는 것이다. 그렇죠? 유일한 합리적인 것이 뭐다? 바로 그 한계들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하려고 목표를 거기에 두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것 처럼 나에게 보였 다는 거죠. 한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it seemed to me that 이죠. 또 데리아 처럼 나에게 보였 대요. 내가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요. 뭐를요? lucidity 명료함 명석함 제정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simplicity 는 뭔가 간단함 평이함 또 소박함 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you pony는 뭐예요? 듣기 좋은 거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내가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그렇죠?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처럼 나에게 보였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정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요즘에 제가 많이 바빠서 많이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